자 오늘 새벽에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2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6.4%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전쟁도 시작을 어렵게 만들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PI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PPI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공장에서 찍어낼 때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지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개인의 일반 생활에 조금 밀접한 지표는 좀 PC 지표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세 지표가 지금 모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발표됐던 CPI 지수 그러니까 2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7.9% 그리고 P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를 지금 이제 달성을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 또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 3월 PPI 마찬가지로 높게 평가될 가성이 큽니다. 왜? 우리가 전년도에 2021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연하게 지금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갈 때 개인 소비 지출이 커졌다. 이 부분은 다시 고용이 안정화되고 지출에 대한 어떤 소비력이 강해졌다고 보지만 이제부터의 어떤 소비 지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구매력이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제 소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면서 그 소득이 배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어떤 소비 지출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경제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NG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경제 지표들 특히 이제 고용 지표 부분들도 주간보험식원 선고 건수가 지금 20만 건을 지금 돌파를 했다는 부분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연준에게 있어서는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내가 이 종목 아니면 너무 안 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 종목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가고 나면 또 어디론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덱스 지수를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을 쉽게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대안책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로 인해서의 어떤 단계적 이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것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번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현상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이렇게 장기 국채보다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통상 한 6개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침체는 오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해석해서 단기적으로 차이를 만드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결국은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하루 매매에 의존을 하시다 보면 시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자체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모든 종목들이 다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지금 각각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은 경기 정상화되면서 SNS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맞다 이런 것처럼 실적의 연관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출력이 떨어진다. 광고비에 대한 수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접근을 하실 때는 금리 인상 부분에 아예 초점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한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창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인터뷰 발언들이 있던 것처럼 국내에서의 기준금리 인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주 중심의 조금 이런 가치주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깊게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섹터 자체에 대해서도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하루에 상승하는 섹터가 있다? 단일 종목에 의해서 섹터 자체가 전체 올라간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도 유려한 기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기회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수납에 돌고 종목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좀 관망하면서 분위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전환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봤는데요. 오늘 전략 비축유 이야기 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보면서 어떻게 포트를 짜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김덕호 대표가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